도넛과 음료들을 같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, 보키에요! 오늘은 오랜만에 디저트를 가졌습니다 도넛과 음료들을 같이 먹을게요 오오오오 와우 오오오 오오 고소한 고춧가루 새콤달콤 닭다리 계란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지...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데... 너무 맛있는데... 쭛쭛쭛 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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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음...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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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시지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안녕